이어서 복지계 정책 소식 만나보겠습니다.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 모두가 따뜻하고 안전한 설을 보내실 수 있도록 의료대응 체계 점검과 취약계층 보호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습니다. 이와 같이 정부는 더욱 안전한 의료대응 체계를 위해 다가오는 연휴 기간, 문을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. 또한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이 어려운 환자들을 위한 비대면 진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. 취약계층을 위한 보호 조치도 이뤄집니다. 노숙인, 결식아동 등이 명절에도 급식을 중단 없이 받을 수 있게 하며 기존에 추진 중인 생계급여, 긴급복지, 장애인연금 등 각종 약자 복지 정책도 확대됩니다. 복지TV 뉴스 김은별입니다. 국토교통부가 즐겁고 안전한 명절을 위한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. 민생안정대책은 크게 귀성 귀경길 지원과 건설 택배근로자 지원으로 나뉩니다. 먼저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의 편안한 이동을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 SRT 요금을 할인합니다. 아울러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 등 국제선 운항을 작년 말 대비 약 10% 증편할 계획입니다. 정부는 건설 택배업계도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 국토교통부와 산하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 현장은 대금 지급 실태를 조사해 조기 지급을 독려하고, 체불 해소를 위한 제재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. 또한 정부는 설 성수품 수송 화물차의 도심 통행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, 지역별로 부당운송 행위 고발센터를 설치해 부당운송을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복지TV 뉴스 김은별입니다.